아하스웨로 왕 아하스웨로 왕 아하스웨로 왕 에스더 에스더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인가 인도부터 구서까지 에스라 1장 1절로 갑니다. 이 일은 아하스웨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웨로는 인도로부터 구서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127 지방입니다. 127 지방 아하스웨로 왕 때 도성 수산에 살던 베냐민 자손이며 기스의 정손이며 심의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인 유다인은 누구인가 고르드게 입니다. 2장 5절로 갑니다. 표시해 놓고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거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척건 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온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온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구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사무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와스디라는 왕후가 이제 눈밖에 났어요 이 아하쇠로 왕의 눈밖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처녀들을 구해서 왕후로 삼아야 되는데 내시들이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거죠 여기 보면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이름이 나옵니다 해계 해계 5절에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이스의 정손이오 심의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 자 모르드게입니다 한번 괄호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의 삼촌의 딸 누구 곧 에스드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하다사 에스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다사 에스라 2장 7절로 갑니다 7절 전에 바벨론 왕 너부간네살이 6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요고냐왕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드는 에스드는 하다사 에스드 같은 사람입니다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삼촌의 딸이죠 삼촌의 딸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그의 부모는 모르드게의 삼촌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하다사 하다사 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을 어떻게 하려고 하였습니까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멸하고자 함 에스라 3장 6절로 갑니다 3장 6절로 갑니다 6절 표시해 놓고요 1절부터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이라는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한무다다 입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아각사람입니다 아각사람 하만 또 중요한데요 문제는 함정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만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한무다다 입니다 지금 이 일이 언제 있었다고요 아하스웨로 왕 때에 있었습니다 백을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더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꿇어 절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꿇어서 절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왕한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더게는 꿇지도 않았다는 말은 하만에게 뿐만이 아니라 왕의 명령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골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더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왕의 명령 나오죠 하만에게 꿇으라는 말은 왕에게 꿇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날마다 권했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날마다 권했답니다 마음이 돌이킬 만하죠 이렇게 날마다 권했는데 모르더게야 좋은 말로도 하고 협박도 하고 뭐 했겠죠 모르더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더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기는 유다인이다 하는 거죠 유다인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한 하나님 자기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만이 모르더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괘씸죄가 들어간 겁니다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더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더게한테 미운 틀이 박히니까 그가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미운 거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유다족속을 아예 다 없애버리자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부엇하며 어떻게 부러짓고 굵은 굵은 배옷을 입고 어디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금식하며 울며 부러짓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4장 3절로 갑니다 3절 표시해 놓고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르더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이 나오죠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일상의 모든 일들이 다 일상의 모든 일들이 다 스톱 된다는 얘기입니다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루까지 다 포기한다는 얘기죠 굵은 배옷을 입고 까칠하잖아요 굵은 배옷은 입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는거죠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죄를 뒤집어 썼다는 말은 죄단 얘기죠 죄 자기가 죄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은 죄같은 것 죄같은 것 이 죄는 어떤겁니까? 죄 죄는 그 우리나라 그 양재물이라고 양재물 만드는데 이 죄를 쓰잖아요 무엇이든지 그 더러운 곳을 씻어낼 때 양재물을 씁니다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만 죄를 뒤집어 썼다 인생은 죄같다 이 세가지 의미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대골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골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불어집고 붉은 배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죄에 누웠답니다 아예 그냥 뒤집어 쓴 것도 모잘라서 누웠습니다 6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잘렸네요 그래도 제가 읽어드리면 다 알 수 있는 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며칠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귤에 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어떻게 어떻게 하니라 어떻게 어떻게 하니라 어떻게 어떻게 하니라 3일입니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몸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베스드의 유명한 이죠 16절로 갑니다 16절로 표시해 놓고요 어디까지 읽었죠 여기까지 읽었죠 4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에스드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더게에게 보내요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하나 모르더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고집세입니다 에스드가 왕의 어명으로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하닥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더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메 하닥이 대걸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더게에게 이르니 모르더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드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더게의 말을 에스드에게 알리메 에스드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더게에게 전하기를 하닥이 돌아왔습니다 모르더게의 말을 에스드에게 알리고 에스드가 하닥에게 다시 얘기를 하죠 모르더게에게 그 친아버지 같은 모르더게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떨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오 왕이 거자에게 금귤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금귤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지가 이미 삼십일이라 하라하니라 한 달 동안 지금 왕이 안 불렀다는 얘기죠 그가 에스드의 말을 모르더게에게 전하메 모르더게가 그를 시켜 에스드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니 혼자 살거냐 그 얘기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로 말미야마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다른데로 말미야마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구원을 한다는 거죠 확신입니다 확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호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닙니까 에스드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는 말은 죽기를 각오했다는 얘기입니다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앞떨로 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 규례를 어긴다는 거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목숨 걸고 나가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왕에게 고해서 이 일을 멈추게 하겠다 그 얘기죠 7번입니다 바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바로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에스라스 6장 1절입니다 역대일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역대일기입니다 역대일기 2절 하만의 개교인 개교인 유다인 학살에서 목숨을 구한 후에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무엇으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습니까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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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로울 곧 열두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하마안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마안의 무리들이 다 제거되었다는 거죠.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업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종기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봉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 곧 한모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인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데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데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수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수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바다로울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바다로울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곳 성이 없는 고을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다로울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다로울 14일입니다 정한 기간에 이 무엇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러지전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불임일입니다 불임절 불임일 에스덕 9장 31절입니다 19절까지 읽었죠 9장을 읽고 있습니다 31절 표시해놓고요 9절부터 읽었으니까 9절까지 명절로 삼았죠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날마다 아다로울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명절로 삼겠다는 거죠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사람 한모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제비라는 말이 앞에 부르라고 되어 있죠 제비라는 말을 부르라고도 하는가 봅니다 부르도 외워두시는게 좋겠죠 부르 곧 제비 제비 뽑는 것 부르 에스드가 왕 앞에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야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부르가 뭐라고요? 제비 제비 뽑는 겁니다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나를 부림이라 하고 부림 부림절이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나를 이어서 지켜 해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집안 강업 각 업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나를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드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스웨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요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드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유래로 정했다는 거죠 이 부림절을 부림절하면 에스드 에스드가 생각나야 하겠지요